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계 작성하는 책임자를 그만두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계 작성 방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통계를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있다금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살다 보면 소를 탄 놈도 만나고 말을 탄 놈도 만난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런 저런 것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통계에 민감한 정부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계 작성에까지 손을 대는 또 정권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제 기억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통계까지 손을 댄 그런 정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통계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통계 조작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놀랍습니다. 여론 조작 또 통계 조작 역사 조작 선거 조작 등이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위선과 몰렴치와 뻔뻔함과 그리고 양심불량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어뜸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모든 조작이라는 것이 그 바탕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세가격통계개편작업입니다. 8월 19일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전세가격통계개편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그의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전세의 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례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갱신계약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와 갱신계약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시간 내에 통계조사한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전세, 월세, 상환제 그리고 계약경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오피스테를 가리지 않고 전세값이 폭등하고 또 전세 매물이 급락하는 등 전세 대란에 가까운 그런 소요가 일어나자 통계를 조작해서 전체 시장의 실상을 국민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대책 실패의 실상을 감추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동산 대책 관계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0일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발언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대통령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그런 여론의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다급하게 통계 조작을 통한 여론전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통계 조작의 흥력사입니다. 통계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통계를 맞추는 일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주 더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소득주도성장에 불리한 통계가 나오자마자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유리한 통계 작성을 위해서 무려 130억 원을 예산까지 투입했습니다. 통계 조사 방식을 완전히 변경해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분배 악화를 감추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당시 통계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그런 눈물에 이임살하고 떠난 적도 있습니다. 2018년에는 통계 조작에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숫자를 만드는 이른바 통계를 생산하는 그렇게 해서 통계를 왜곡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2018년 고용통계가 대참사 수준으로 나오자 정부는 직접 개입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강의실 불꺼기 같은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대폭 늘렸고 이에 따라서 2019년부터는 고용통계가 마치 개선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숫자를.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필요하면 통계를 조작했으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 세력의 중핵을 행성하고 있는 오팔력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은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강철 서신으로 핵심 운동권 인사했던 김영한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2년도 이석희 의원의 통진당 부정 경선 사태를 언급하면서 어느 지역 주사파라도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으로 정의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에게 대책임질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이나 도구를 합리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신념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만나보지 못했던 집권 세력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하고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로 총선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원하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작하는 것은 아무런 끊임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까지도 조작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거짓말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거짓말이 마치 삶의 한 부분이자 일상의 한 부분으로 침투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출범한 온라인 시문 공데일리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 GONG 공TV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